ㄷㄷㄷ ㄷㄷㄷ ㄷㄷㄷㄷ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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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또 그거 보면서 좀 아주 힘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땐 그랬지 않으면서 ㄷㄷㄷㄷ ㄷㄷㄷ 모든 영상을 내일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명 정도 있는데 2,500명 정도 있는데 다음 파트에 228명 합치면 3,000명 정도 되는데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하면 뭐 스톰3 영상도 있고요 나 스톰3 스톰2 스토리 모드도 편집해서 다 올려놨고요 이타치 대 사스케 사스케 이타치 대 선인카부터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자주 봉냐는게 펜클럽가에 고맙습니다. 견투지감도 좋은 곳이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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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주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신호비 시스템 사도 그리고 그 신호비들 내가 정말 절망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마루토가 있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 신호비는 린을 깨워야 한다 칵시 나는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지금 그래서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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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本当に心の穴が埋ま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 ではこんな世界にいてどうやって穴を埋める? オビト心の穴は他のみんなが埋めてくれるもんなんだよ きれいごとをグダグダと現実をこの世界の仲間との思いを捨てきってこそ本当の幸せがある 忍びの世界でルールや掟を破る奴はクズ呼ばわいされる けどな仲間を大切にしない奴はそれ以上のクズだ そして、仲間の思いを大切にしない奴はさらにそれ以上のクズだ で、俺がクズだとしてどうするのか? クズな俺をクズなお前が改心させるとでも 残念だが、俺にはお前を変えられるだけのものが見つからない もう、お前にしてやれるのは… もう、お前にしてやれるのは… 死んだけだ、来い 死んだけだ、来い では、忍び組みで見る 始め! この戦いはお前の価値でいい だが… 戦いの価値は譲らん その人に行くときは… 何もない… 死んだけだ、来い その人に行くときは… 途中に私を変化させるとき… その人に行くときは… あ、死んだけだ… 死んだけだ… 死んだけだ… 아 예전에 살려줬던 목숨 여기서 받는다는거여 와 나를 되살려 보기 되살리기에서 키워둔거래 와 진짜 오비토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여 그냥 오이 오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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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놓고 한거야? 어휴 지금 죽여놓고 한거야 지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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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재현하네 여기서 어 야 이 씬 난 못나올줄 알았는데 게임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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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 소리가 여러분 소리만 들어봐 소리가 너무 끔찍해 어휴 진짜 저거는 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아 딱히 찢어보진 않았지만 어 어휴 어휴 능지처참 느낌? 자막 자막 웃는거 아니야? 어 어 웃네 어 웃어 어 무섭다 야 도우유고도다 마디라니 아야뜨라렛을 흘리카라 데 아이치아 사이저 아이치 계속 이것이 되기 위한 인을 맺고 있었어 좋은 인주력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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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까지 인주력이 됐지 대단한데 와 자 미나 또 공격 안 맞기 전에 저렇게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미나 또 공격맞고 다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와 저렇게 될 수가 있다니 아 아 아 아 아